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리석구의 김두영입니다. 이번 경기에는 한올 청해의 경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한올의 김원식 선수하고 청해의 김승호 선수가 공격을 하겠습니다. 그렇지요. 앞이, 앞이 한 대 바꾸어 하파 2,2,2 으 으 따르리 으 으 으 요 으 오오오 오오 2화 아 깜짝 width 바운드하고 아 어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아 아 아 으 아 요 으 5 10대4 10대5입니다. 아무리 앞서네요. 시민이 있다고 8 8 8 9 9 9 9 10 10 11 12 13 14 15 15 15 15 16 학생이 반이 수비하나 하나, 하나, 하나 둘, 셋 승기, 승기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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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손바 정 oko 한 발 해, 한 발 발 발 발 발 발 발 사운드 있어 다운대로 나이스 나이스 자세하면 돼요 다리만, 다리만 다리만, 다리만 오피 티로세 좌우 좌우 더워 아 안쪽 tudo 가 가 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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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아, 슬퍼! 어, 말 말 말 말 말 말! 아, 내 터키! 가야 돼! 야, 실수 못 먹었네. 이러면 안 돼요? 아, 실수 못 먹었네. 다리만! 아, 둘,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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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봐 더 봐 더 봐 야야 형아 야야 네가 왜 후반적으로 웃어 왔냐 쏘아 쑤 잘했어 잘했어 이번 경기는 한올의 김원식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